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원피스님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때 당첨돼서 받은 이 피규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봉을 했고요 피규어는 이제 검은색 하얗단의 티치라는 피규어입니다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인데 작은 거에 불구하고도 표현들을 잘 해놨네요 이렇게 자립도 되고 굉장히 멋있네요 이렇게 한번 피규어를 봐봤는데요 한번 전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수염 해적단에 넣어줬습니다 아직 검은색 친구 피규어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부가 아닌 흰수염 해적단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피규어 소개해드렸고요 원피스님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